다이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테커플의 형수님과 도련님의 형동오빠 저희가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엔 삼겹살이 모참찌판을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다이어트 중인데 여기 게스트께서도 진짜 못 참으셔서 여기에 끼어 앉으셨는데요 게스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파란 옷을 입으신 우리 남편분 셰프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고기를 맛있게 구워드리겠고 이거는 도련님이 구운거고 제가 구운 고기는 이렇지 않겠다는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삼겹살, 와사비, 쌈장 저희가 직접 담근 김치 쑥갓, 깻잎, 팽이버섯 버섯, 버섯, 마늘 삼겹살, 항정살 까지 삼겹살에는 퍼부솔트 아 예예 아 너무 맛있다 그래서 삼겹살을 하나를 짚고 쌈장에 넣어서 잡을 숟가락으로 퍼서 이렇게 먹어요 비주얼이 진짜 별로네 맛있나? 맛있나? 아니 왜 저는 없는 사람 취급하세요 여러분들은 쌈의 모기가 두개죠 하기래? 미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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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따르라 따르라 자 밥을 얹습니다 고기 두 점 쌈장 한 젓갈 와사비 조금 김치 얹고 숟가락 한 주뒤 고기 자 넣고 자 구독 아 구독이란다 아하 팝옥하게 하겠습니다 자 제일 어린 꼬맹이부터 시작 음 음 음 음 음 저 이거 진짜 좋아요 I like that I like that 오케이 오케이 네 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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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진짜 안 씁니다. 그리고 코와 입으로 공기를 마시면 안주가 안들어갈게요. 자, 공기를 마시세요. 그게 안주예요. 자, 공기를 드세요. 그게 안주예요. 아, 버섯을 드시네. 아니에요, 이거는. 하하하하, 뭐랄까놔. 하하하하, 지기네. 자, 공기를 마시세요. 그게 안주예요. 오, 땅땅. 그냥 드시고. 이거 드십쇼. 맛있게 드시고. 사람은 고구랑. 그냥 이거 띄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난 오늘 이게 진짜 최강자인 거 같다, 나는. 그냥 뚜까서 뚜까만, 그냥 이렇게 고기랑. 맛있게 드시고. 깻잎과는 다른 향인데, 이제 어른 향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왜 저걸 모르는 걸 몰랐는데, 막상 먹어서 너무 맛있는데. 그러면, 제욱이 남은 밥으로 묶어 먹을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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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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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류 중에? 백종류 중에 지지 오전! 이거! 저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구독! 좋아요 펫! 펫! 펫!